자 출근할때도 어? 저거 댓글 왔다 우리 구독자님들 내가 댓글 잘 달아줘야지 좋아요는 필수고 좋아요 자 잠깐만 잘 나갔나 봐야지 안 나갔나 봐봐 여기 9개 나왔잖아 9개 어? 9개 댓글을 달아줘야지 목욕할때든 샤워할때는 댓글을 달아줘야지 우리 구독자님들 오빠 반찬 없어도 많이 드세요 어 야 반찬이 없으면 어떠냐 반찬이 반찬이 없으면 어때 야 오늘 구독자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 한 30명 30명 어? 알려봤다 알려봐 알려봐 아하하하 없잖아 아하하하 참자분들 응? 좋아요 응? 알람설정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지 자 설거지는 아빠가 할게 설거지는 자 설거지는 아빠 할게 손 아니 손 몰라? 손 어? 손 손 아니 손이 풀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손이 풀리면 안 된다고 그럼 봐봐 알람도 여기 4개 왔잖아 어? 어? 아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봐봐 여기 알람도 4개가 왔잖아 4개 어? 손 손이 풀리면 안 된다고 어? 손이 풀리면 안 돼요 손이 댓글을 다 달아줘야지 어? 그치 한 번 한 번 소금하다가 한 번 한 번 알았어? 어? 그러실 거 해 하하하하 빨리 핸드폰 빠져요 핸드폰 놓고 가세요 야 핸드폰 빠지는 게 중요하냐 우리 구독자 빠지는 게 중요해 지금 봐봐 여기 알람 왔잖아 어? 핸드폰 빠지면은 그냥 하나 사면 되지 우리 구독자 빠지는 게 중요하다고 알았어? 말하지 아 이제 위에 육 keen 아래 하하하하 스리